토트넘 손흥민이 오는 겨울 시장에 리버풀로 이적할 가능성이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스페인 매체 피차에스는 13일 레알 마드리드가 당분간 파리 생제르맹 은바페 영입에 대한 관심을 끊었다. 그 대안으로 손흥민을 점찍었다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레알 마드리드는 은바페를 최우선 영입 대상으로 생각했다. 하지만 psg가 터무니없는 금액으로 협상하자 당분간 협상을 중단할 마음을 먹었다. 하지만 레알 마드리드에는 2023에서 2024 시즌 라리가 우승도 중요하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레알 마드리드의 2023에서 2024 라리가 우승을 이끌 왼쪽 윙어로 적임자로 손흥민으로 정했다. 레알 마드리드는 오는 겨울 시장에 손흥민에게 영입 제의를 할 계획이다. 손흥민의 결정만 남았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매체는 레알 마드리드가 손흥민을 영입하고 싶은 이유는 두 가지다. 첫 번째는 그의 실력이다. 그는 2021-2022 프리미어리그 득점 1위로 실력을 인정받았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두 번째는 아시아 시장 개척이다. 아시아에서 유럽 축구의 인기는 상상을 초월한다. 아시아 대부분 국가에서 한 시즌 경기 모두가 생방송되고 있으며 각 구단은 아시아의 복수에 스폰서십을 보유하고 있다. 두 가지 이유가 있어서 손흥민의 이적료 8천만 유로 약 1,150억 원 준비 끝났다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손흥민의 주 위치는 좌측 긴어입니다. 또 중앙으로 이동에 연계하거나 직접 슈팅을 가져가는 플레이를 선호합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오른쪽이나 중앙 공격수, 세컨드 스트라이커 위치도 가능합니다. 특히 빠른 주력을 활용해 직접 볼을 운반하며 어느 위치든 슈팅을 때릴 수 있는 능력을 갖췄습니다. 그는 수비 뒷공간을 파고들 수 있는 속도와 가속도 양발을 활용한 강하고 정교한 슈팅을 장점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오프사이드 라인을 깨고 득점하는 라인 브레이킹에 능합니다. 또 페널티박스 내 공간적 여유가 충분하면 지공 상황이더라도 패스받고 슈팅할 수 있는 위치로 적절하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또한 중거리 슈팅을 양발 모두 정교하게 구사합니다. 한편 손흥민이 전 세계에서 가장 매력적인 스포츠 스타 8위에 선정됐습니다. 미국 매체 피플은 10일 2023 전 세계에서 가장 매력적인 스포츠 스타를 발표한다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스포츠 선수들은 경기에 집중한다. 하지만 우리는 그들에게 집중한다. 축구와 농구, 야구, 서핑 등 모든 분야 스포츠 선수들이 팬들의 마음을 훔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손흥민이 전 세계 가장 매력있는 스포츠 스타 8위로 선정됐다. 동양인 스포츠 스타 중에 순위가 가장 높다. 그는 아직 싱글이다. 많은 동양인 여자가 그에게 열광해 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배우자를 찾으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고 알려졌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매체는 손흥민은 항상 축구 선수 은퇴할 때까지 결혼 계획이 없다고 인터뷰한다. 그는 결혼하면 아내, 가족, 자녀가 1순위가 되고 그 다음은 축구가 되는 걸 걱정한다. 이에 따라 축구 선수로 경기에 뛰는 동안에는 축구가 1순위가 되고 싶은 마음 때문에 싱글을 고수하고 있는 거로 알려졌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슈퍼볼 우승자 켄자스 시티 치프스의 트래비스 켈시가 2023 전 세계에 가장 매력있는 스포츠 스타 1위에 뽑혔다. 2023 전 세계에 가장 매력있는 스포츠 스타 순위 1위부터 5위까지 모두 미국 미식 축구리그 선수들이 필쓸었다라고 전했습니다. 이 가운데 영국 현지 언론 디에슬레틱은 소니는 이제 그런 식으로 계약을 하진 않으려 한다고 전했습니다. 손흥민과 토트넘의 계약은 오는 2025년 여름 만료된다. 1년 연작 옥션이 있는 토트넘이 적절한 시기에 이를 시행할 것이다. 하지만 소니의 미래에 토트넘이 없을 것이란 전망의 레비 회장은 걱정하고 있다라고 말입니다. 이어 이 기자는 최근 첼시전에서 겪은 다소 인종 차별적인 골 취소 등 판정 시비에 손흥민은 지쳐가고 있다. 토트넘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잉글랜드 축구에 대해 지쳐하고 있다는 방증이며 스페인 레알 마드리드와 강하게 연결되고 있다고 말입니다. 사과 같은 이야기긴 합니다. 손흥민이 토트넘을 떠나 우승컵을 찾아가는데 그 종착지가 레알 마드리드는 이야기 말입니다. 하지만 이제 손흥민도 커리어 하이의 마지막을 장식하는데 토트넘을 선택할지 말지를 결정해야만 하는 중요한 시기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많은 이들은 여전히 토트넘을 떠나는 옵션에 무게를 두고 있죠. 오늘은 바로 얼마 전 터져나온 손흥민 선수의 재계약 관련한 비하인드 스토리 이모자모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토트넘에서 손흥민 계약 연장선이 처음에 나온 배경엔 손흥민 선수의 뜻밖의 리더십과 재능을 발견한 구단 측에 의지가 있었습니다. 역대급 시즌 초반에 보냈던 손흥민은 로 취소된 골을 포함해 거의 매경기 골을 터뜨리며 폴란드에 이어 득점 2위를 달리고 있죠. 하지만 손흥민 스스로가 더 이상 토트넘에서 뛰지 않고 싶어할 것이라는 목소리도 큽니다. 글로벌 축구 전문지 포포이는 지난 9월 다시 터졌던 손흥민의 레알 마드리드 이적설이 돼 조명하며 손흥민은 현재 토트넘의 상징과 같지만 조만간 토트넘을 떠날 수도 있다. 손흥민이 곧 32세에 접어든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토트넘은 적절한 가격의 우포가 오면 토트넘 최고 스타의 다른 팀에 팔 수도 있다. 손흥민만의 의지는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다. 레비 회장은 팀의 주축인 선수들을 하나씩 팔았을 때의 충격파를 이용해 팀을 리빌딩하는데 제비를 붙이기 시작한 것 같다. 이번 해도 그렇다 해리 케인의 바이애른 미넨에 팔며 스쿼드 전체를 재건한 것과 같은 이치다 전하기도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흥민은 쉬 포기하기 어려운 인물이긴 합니다. 새 지휘봉을 잡은 엔제 포스테코글루 감독 손흥민의 포지션을 측면에서 최전방 공격수로 포지션을 바꾼 뒤 득점포가 폭발하고 있거든요. 4라운드 벌리 전 헤드트릭을 시작으로 6라운드 북런던 더위 아스날 원정에서 멀티골 7라운드 리버풀 전에서 골을 터뜨렸죠. 플럼 전에도 1골 1도움을 올렸습니다. 시즌 공격 포인트가 9회 1일 정도죠. 지난 2022 시즌 EPL 득점왕에 올랐던 손흥민은 2년 만에 득점왕 등급도 충분히 노려볼 만하다는 병이 시장에 파다고 색으로 드러난 손흥민의 경기력도 훌륭합니다. 영국 스타이스포츠는 올 시즌 손흥민의 페널티 박스 내 터치 횟수를 공개했는데요. 지난 8번의 시즌에 비해 박스의 터치 수가 훨씬 많아진 점이 눈에 띕니다. 케인과 함께 뛰었던 지난 새 시즌은 99% 머물렀지만 올 시즌은 2배가량이 뛰어서 케인이 손흥민 억제기 있다는 점이 반증하기도 했죠. 그래서인지 사실 시장의 여타 이야기와 달리 토트넘은 손흥민을 잡고 싶어 안달란 상황입니다. 영국 후불 런던 기자는 자신의 sns 손흥민에게 새로운 계약이 제안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한 차례 수천억에 달하는 숫자가 적힌 제안서가 날아갔다고 한다라는 놀라운 속보를 터뜨립니다. 이어 그 이야기에 힘을 싣는 근거들을 말합니다. 손흥민은 토트넘 주장이다. 그것은 훌륭한 움직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며 그가 대부분의 축구 선수들이 은퇴를 준비하는 30대이다. 하지만 계약 만료 시점으로부터 최소한 1, 2년은 더 전성기처럼 뛰어줄 수 있을 것 같았는데 구단은 이의가 없다. 뿐만 아니라 어떤 유혹에도 팀에 남는다는 충성심을 보여주는 선수에 대한 구단의 예우를 자랑할 수 있는 훌륭한 광고이기도 한다. 손흥민이 어떤 선수인지 어떤 사람인지 또 얼마나 좋은 인간인지를 잘 보여준다라고 마지막으로 신리적인 이야기도 덧붙입니다. 여기서 시청하고 관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최신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